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마리아 코스페다 스페인 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졌습니다. 17일 오후 국방부에서 열린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방산협력 증진과 정례협의체 개최, 교육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두 나라 간 국방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. 특히 송 장관은 스페인 공군의 기본 훈련기 도입 사업과 관련해 우리 방산업체에서 생산한 KT-1에 대한 스페인 측의 긍정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. 두 장관은 한반도 안보 정세를 평가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남북 간 대화를 통한 긴장 완화가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동부가 평화 안정에 기여할 것이란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. 스페인 국방장관의 방안은 지난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입니다.